나도? 왜? 오른쪽으로! 한 명 기절. 담장이 엎드렸어요. 담장이 있어요. 담장이 있어요. 오, 쏘리 쏘리. 내가, 내가 맞췄. 담장이 두 명! 오! 어, 뭐야 저거? 지들끼리 다 죽었는데? 네? 밀타 한 파티 반? 다섯 명 떨어지는데? 밀타 감? 우리 어디 가기로 했죠? 리퍼브카 가구나. 계속 차고 해서 감. 리, 리퍼 가는 거 아니었어? 지금 리퍼브카 근데 한 스쿼트 있음. 난 뺐는데? 어? 저기요? 저기요? 차를 찾았거든. LG로 돌린다. LG로 돌린다. LG로 돌린다. 나 이렇게 가는 거임? 안녕? 좋은 동생이 났잖아. 근데 어떻게든 만나면 됨. 어떻게든 만나면 됨. 살았어. 그래. 솔코드 메타로 가자 솔코드 메타. 저기 탑보에서 만나자 우리.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만나는 거야? 우리 만나면 왔던 그곳에서 만나는 거야? 오케이. 님들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 오케이 오케이. 으흠. 도미건 좋아. 살아나서 만나면 되지. 와 밀베인데? 약속의 땅 밀베에서 만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필 걸려도 밀베냐. 이거 빙 이거 낙하산 피고 밀베 갈 수 있었나? 응. 갈 수 있었어. 갈 수 있지. 충분히. 노부도 갔었는데 뭐. 응. 하. 큰일 났군. 맨손으로 밀베 들어가 봤자 개조금 밖에 안 되겠구만. 요즘 들고 가야겠는데. 넌 좋은 얘기이다 생각하고 권총 한 자루 딱 들고 가는 거. 멋있게. 빠르바르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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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게임에서 리볼버 잘 쓰더구먼. 단체 맥크리더구먼. 아. 그냥 막. 미니건이 제일 소맛이 좋았어. 탄약층 없어. 탄약층 없어. 미니건. 미니건. 그냥 미니건이 아니고. 헬기에 달리는 20mm 발간포던데. thood. 에헤헤. 난 너무 재미있어. 어. 제가 보면서. 나 CGV 앞에 알지. 거기서 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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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급 아니야? 아니네. 저기 2렙 쪽. 천이 있습니다. 밀타톤너르더 어디있지? 2렙 뚝. 저 있습니더 다 있네 어 한 명 발견 오씨 내 바로 앞에 있었네 개노랬다 고춧가루를 뿌리고 빠져야되냐 그냥 빠져야되냐 고민이구만 어디에 있는데? 저기? 여기 밀타? 노란색 핏 왜 왜 눈재인님이 난 샵 언노온으로 싸운다 얘들 에잉? 밀타 싸운다 한 파티야 한 파티 아닌데 싸움 저 지금 m16킬 로그 뜬게 밀타여서 싸운거 음 오케오케 금방 가 어 뭐야 아 여기 한 명 누워있구나 금방 가요 오래거리진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 아 누워있는 애 잡고 싶다 다 와 가 기다려 오우유 우와 잡았다 와 닉네임 네버세드 절대 슬퍼하짐한대 쟤가 슬퍼할거같아 나쁜눈쟁이 야줘요 넌 나를 만나셔 쟤 오달라는데 커벌만 너가 뭔데? 님이 오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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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근처네 갑니다 저 뛰어내렸다 쟤 온다 나한테 온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주가님 조금만 더 빨리요 아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날 길이 다 와 날 길이 다 와 날 길이 다 와 어디 Where is enemy? 2명 3명 Where is enemy? 우워 puis 내가 눈и obras 날라가지고 앞에 빨간 집 2층 앞에 빨간 집 두층 하고 집 3개 있네 노란색 핑이고 빨간 집 2층 연단이 바로 앞에 있네 어어 그리고 또 어디 여기 지금 노란색 핑 찍어놓은 저기 담벼락 2명 라스트팀 저 2명 다 잠은 게임 끝 셋 어떻게 알았어? 님들 내가 가요 거기에서 만나 오 8배율 살아있어야 그래 나 아직 살아있어 슬슬 마을 보여 적 발견 Where is your 어 건넌다 해안가 뒤집었다 아 형님! 야 니가 날 막으면 어떡하냐 나 내가 쏘는 곳 앞으로 니가 나와 아 내 통수가 걔 말고 한 명 더 걔 두 명이야 바이 뒤에 바이 뒤에 지금 살리고 있음? 어 살리고 있는 줄 모르겠는데 두 명이야 나 너무 평지인데 너무 위험해 I feel free 다시 기절 나이스 아 나 아까 전에 그거 할 때 3배율로 샀으면 잡았을 텐데 8배율은 이 거리 너무 가깝다 나 가까이 붙는다 안 뭐해줘 오케이 I cover you 뭐해줄까 오른쪽으로 붙어 왼쪽으로는 커버가 불가능 여기 있다 어 나빴나 나 왼쪽 커버가 안 해 자 오른쪽 커버 왼쪽으로 뛴다 그러면 오케이 원전 나왔다 원전 나왔다 개피! 얘 개피! 난 또 이렇게 죽을 거 가! 어머니 왼쪽 눕힘 오른쪽 심지어 내 m16 갔다가 내 5대 박아 놨는데 안 죽었어 군용 조끼라서 저 붙음 안 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근데 안 뜨겁네 맹성비까지만 붙어 응 맘이 뜨거워 붙여 붙여 어우 나이스 흥 수래탈 너 이 자식 더러운 녀석 자식 걔 죽였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죽였어 죽였어. 그의 죽음은 어때지 않았어. 괜찮아 나랑 바꾸자 연단님. 아 소원기 개꿀. 내가 써야겠다. 괜히 아까 8배로 써가지고 쟤 달리는 데 못 잡았잖아. 내가 4배로 썼으면 그냥 잡아가지고 연단님 안 죽었을 텐데. 난 죽었어. 맞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가 되어야 살아가. 언제 갈 거인 우리? 지금. 180도. 도미건 풀템이야. 토풀. 여기 버트 있다. 버트 버르. 나 구상 하나만 빨고 가도 돼? 그 정도면 내가 봐드림. 어 뭐야 빨다가. 파도 때문에. 고고. 안 돼. 참아. 왠지 적용 맞을 것 같아. 타라. 미니를 AR로 쓰는 거 생각보다 나쁨. 반동 엄청 큰 생각보다. 단발 광클 잘하고 반동차 여자라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그냥 AR 쓰는 게 더 잘 맞춤. AK 소원기 단 걸 쓰는 게 좋을까? 미니 일사를 단발로 쓰는 게 나을까? 미니 일사 단발. 연사 속도 자체가 많이 차이 나서. 앞으로 AKM에 8배율을 단다.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미니를 AR 쓰는 그런 기준점을. 특수한 한두 명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어. 사람이 아니잖아요. 돌리고. 모든 배틀그라운드 유저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유절로 그것을 할 수 있겠지. 왼쪽. 아. 집. 오 저기 차 터져있다. 255에 오토바이 터져있어요. 레드 좀 맞은 것 같은. 우아즈. 우아즈. 레이 랑 팀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캐릭터 필요도 상연하면 안돼요. 블루님 뭐. 어떻게 됨? 치료템. 1, 2, 1, 2 1, 2 0. 그지 lead. 1, 2 0. 그렇다면. 요거 먹으세요. 어. 땡큐 선 마시. 오우. you're welcome, welcome. 아. 잠깐만요. 여러분 당 사 Kirsty. 일곱 발을 박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일출 단발에 일곱 번 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쏘면서 반동 제어까지 해서 그 사람을 맞춘다는 거는 다르거든요 어? 에어드랍 네네네네 저거 위험 저거 밥 먹고 오면 안 돼? 먹고 온 수 먹어? 업무할게 전 업무 안 해 나 업무 해줘 저 업무 안 해 업무 하러 감 엣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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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배을? 아 맞다 아까 풀파츠 아님? 예아 캣고 캣고 칩팩 와우 땡큐 근데 퀵뚜어 아까 버렸는데 아까 엣답 엣답은 어차피 탄창 필요없음 여기 칩팩 굿 여기 칩팩 두 언덕 위 195 언덕에 있는 집 여기 노란색 핑이 에너미 총소리 멜베 쪽에서 오는거 봐야 됨 싸움하면 엄마가 혼냄 혼냄 맞아맞아 싸우지마 우리 아들 원피 평화피스 you know 어허 그것이 바로 원피스 보급 120방향 또 하나 더 떨어져 어? 약한다 뭐야 보급 5빌런이야?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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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슛점 개꿀 어 여기 슛밤인데? 와우 어떻게돼? 여긴 넘어가지 몰랐음 어 몰랐음 여긴 개꿀템 어 이제 천놈 냄새 당연히 원래부터 떼 여기는 안됨 해보고 아는척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밖에 돌아다녀 시야학보를 하죠 어 어깨 로 눈쟁이 어 깜짝 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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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놈 어허허허허 차소리 어 차온다 150 150 일로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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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보급 보급보급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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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요 터뜨릴게요 차 타요 터뜨릴게요 하하필 샷 아예이 아피그 하하필 자소리 300 300 언덕위 NW로 올라간 왼쪽으로 올라간다 저기 보인다 그 차고집 먹으러 간다 300 3백! 그러면 뭐야? 사람 별로 안 남았네? 여덟 명 남았네 그럼 노란색 핑 한 파티 저기 한 파티 뭐 저 해안가 쪽 집 한 파티인가? 오! 우리 걸 링! 개꿀? 저기 저기 나와야 됨! 아닌감? 190은 나와야 돼 330은 안 나와도 돼 안돼 안돼 그럼 눈쟁이 가서 어그로 그려서 나오게 만들어 그럴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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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유옥해 오! 헬로우 안녕하십니까 어 맞다 우리 스쿼드였어 어 맞다 우리 스쿼드였지 스쿼드야 4대1로 맞으면 나 죽어 아니야 누중이 쟤네들 왜 안 내려와? 너에겐 연다의 가오가 있어 무슨 가오는 가오 연다가 죽겠다고 우리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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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쏘는 거지? N N 방향 N?! N NW 사이 어딘지 모르겠어 내가 알파벳을 못 읽어서 N이 어딘지 모르겠어 북욱북 북 북쪽 어 확인 차고 집 2층 바킹 헤드샷 하하하하 오 뭐야 3두 까버렸어 딜 뚫었어 165 165 온다 차차차차차 온다 그 노란 오 리어의 건너편집에 내렸다 하얀다시야 집 못들어가게 해 2평집 들어갔어 옆에 문이 있긴 함 왼쪽에 2평집 한 명 들어갔어 조심 가오긴 했어 집 문은 열려있어 2평집 수리탄 2평집 헤드샷 걔가 나도 헤드샷 맞춤 그 문 안에 방 안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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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빨리 들어가서 수리탄 깍고 갈 어 눈쟁이 뒤편에서 쏜다 5개 때 눈쟁이 5개 때 수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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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들어가 집 들어가 이건 연막탄이야 연막탄이야 제가 여기 여기 3명 있음 조심해 빨리 나와 양새끼 어 붙는다 양새끼 전부 전부 왼쪽집에 붙었다 쟤들 뭔 자신감이지 아 쏠카기 좀 애매하네 괜찮아 우리 거야 확실해 100% 어 차 탔다 차 탔 제정신이 아니야 어디로 가야해 왼쪽 왼쪽 왼쪽으로 뺀다 우리 다른 쪽도 봐야돼 내가 다른 쪽도 봐야돼 쟤들 차 주차시킨거야 우리 비행기 먹으러 가야돼 블루님 블루님 조심 차 갑니다 얼른 가 나 뛰어가고 있어 나 쏜다 우리 근데 뒤편도 조심해야돼 아까 차고집 차고집에서 소음기 쐈어 왜 자꾸 나만 총알 맞는길 블루님 빨리 와야돼 인정하지마 차고집이 먹기 전에 우리가 빨리 여기 먹어놔야돼 오케이 왔어 왔어 나 왔어 뚝배기 조심해 차고집 움직인다 330 유에이지 한대 오른쪽으로 한대 저게 안보었네 소음기 능선이에 온다 뒤에 차 210 능선이에 210 능선이에도 있음 한 명 기절 210 다른 파티 210 차 한 명 기절 능선 뒤에 한 명 있어요 210 능선 뒤에 한 명 더 있어요 두 명 있었는데 한 명 기절시킴 저기 싸운다 애니 싸운다 우리 좀 더 비행기 쪽으로 보탭시다 컴힐 210 하고 60 어 비행기 있다 비행기 비행기 한 비행기 두 명 한 명 애니 싸임 한 명 애니 싸임 세 명 비행기 세 명 유 캔 커버? 아 저기도 근데 사람이 있는데 SW도 우리 양각 걸린다 이러다가 빨리 붙읍시다 비행기 비행기 먼저 붙어서 정리해야 돼 세 명 보였던 건 세 명 어디 어디에 있어 어 연막 차 탄다 차 탔다 저기 무렸어 저거 차 맞는다 쟤들 딴 애들한테 맞는 중 우리 D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요? 오면 되지 D 조심해야 돼 비행기 뒤편 맨 끝 비행기 뒤편으로 옮겼고 우리 D 일단 한 명 두 명 남아있음 SW W 쟤 우리 쪽으로 붙어야 된대 저기로 먼저 먹어 나 먼저 갈게 우리 쏜다 우리 쏜다 이게 지렁이 지렁 내가 여기 더 있.. 내가 여기 지켓게 쏜다 쏜다 나 쐈다 확인했다 SW 조심해 상대 M이 사도 있어 조심해 상대 M이 사도 있어 조심해 어 뭐야 나 방금 버그 본거 같아 얘들 근데 차도 있어 조심해 어 미친 나 살려 죽였어 아 오케이 비행기 미쳤다 그건 내가 살렸어 지금 소리 75 60 비행기 위에 비행기 위에 비행기 어디서 얘가 우리 뒤에 있는 데를 쏴준다 비행기 위에 올라가서 우리 아까 SW 있다고 했던 애들 걔들 쏴준 비행기 위에 올라가서 근데 얘들 와야됨 차 탔다 차 쏠.. 차 쏠 준비 나도 왜 오른쪽으로 한명 기절 어 확인 저기 위 140 위 155 우리가 파란다시야 거기 앞에 있어 그 담장이 엎드렸어 담장이 있어 담장이 있어 어 쏘리 쏘리 담장이 두명 어 어 뭐야 저거 지들끼리 다 죽었는데 차 터집었어 뭐지 저거 두명 남음 앞에 앞에 어 뭐 지들끼리 박아서 터졌는데 뭐야 이거 어부 지리 나 방금 디바 본거 같았어 이것도 너프 해서 뭐지 막 애들 웅 여행